새벽요일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우리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천녁 왕국이 있은 이후에 또 하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하게 되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한 그 시점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대는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새로운 세상은 죄악이 없는 그러한 세상 더 이상 부패한 정권이나 부패한 나라나 부패한 지도자나 타락한 종교가 없는 그러한 나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정부와 정권과 나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지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름 새하늘과 새 땅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땅과 하늘과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 기존에 있는 땅과 하늘은 어떤 땅과 하늘이었습니까 기근과 재난과 홍수와 자연재해 그 모든 피해가 있었던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런 땅과 하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바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게시록 13장에 보면 이 바다에서 적 그리소가 나타나죠 짐승이 나왔던 그 바다 게시록 20장에 보면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바다 그러니까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악의 존재, 악의 근거지 악의 근원이었던 그 바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죄악의 모든 근원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 땅의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도시가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인간이 만든 도시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이 쌓았지 인간은 바벨론을 만들어서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를 원했죠 지금까지의 모든 도시는 인간이 쌓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시 인간의 손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일 나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21절까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한 옷이 거기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가득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마치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도시죠 그 도시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3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의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거하는 과거의 장막에는 제사장이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세상 그 나라 그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그 땅 가운데 임하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항상 늘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의 가장 큰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네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데 지금은 눈물을 누가 닦아요? 내가 닦죠 왜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처음 땅 처음 하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 모두 다 상처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런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라 라고 말씀드려 있어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가장 신실하신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6절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다 이루셨어요 에덴 농산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소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미 임했고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알패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패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생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게 될지를 믿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끝맺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낙은의 인생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것은 곧 끝납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통이 오랫동안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이야 사도 요한의 고난도 끝나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박회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칼없이 줄 것이다 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람은 순교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서 남편을 다섯 명, 여섯 명이나 구하고 뜨거운 태양평에서 물을 기르러 갈 수 없게 없었던 그 여인 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모든 것이 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목마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기는 사람입니까? 네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 사람 이기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어떠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사도바울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 사역팀 우리 성가대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죠 넉넉히 이기는 이라 찬양이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찬양이 있지 성가대가 오늘 나왔으면 참 좋았어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게 로마서 8장 37절을 부르는 거지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환란에 이 모든 고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권합니다 내가 싸우면 여러분들을 백전배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이기는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신실지 못한 사람, 가져간 사람 살인한 사람, 음행한 사람, 점숭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곡과 마곡에 휩쓸려서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들 이 세상에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존재합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행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넘쳐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생수가 있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나님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모든 것이 모든 죄악이 모든 부정한 나라와 부정한 정권과 나라와 정부가 다 사라지고 아버지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많은 그런 역사가 아버지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아버지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나님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나님 주여 모든 부정한 나라와 정권과 부패한 아버지 지도자들과 부패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나님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정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주여 더 이상 국민들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백성들이 아버지나님 더 이상 아버지 공부하지 않고 갈하지 않고 아버지나님 주여 핍박을 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과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나님 주여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나님 주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지여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떠나갈 지여다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 지여다 모든 아버지의 혼란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넉넉히 이기며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강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위에 지금도 권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전세계에 터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과 그 가정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